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기본작업-1번은 여러분이 교재를 참조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기본작업-2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제목에 대한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A1부터 D1까지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합니다. 맞춤 탭에서요.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선택하시고 셀 병합을 체크하시면 셀 병합 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글꼴을 클릭하셔서 새 굴림을 선택합니다. 글꼴에서 스크롤바 이동하셔서 새 굴림 찾거나 혹시나 새 굴림이 보이지 않는다면 새 굴림이라고 입력하셔서요. 글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크기를 18포인트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 글꼴 색을 표준 색에서 흰색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채우기 탭을 클릭하셔서요. 파란색을 선택하시면 파란색 배경에 흰색 글자로 표시가 되겠죠. 맞춤 탭과 글꼴 탭과 채우기 탭까지 작업을 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제목에 대한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D3셀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합니다. 표시 형식 탭에서 사용자 지정해 가신 다음에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요. 연또은 네 자리, 네 자리 뒤에 월 입력하시고요. MM, 연, 월, 그 다음에 TD, 1이라고 입력합니다. 연, 월, 일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날짜에 대한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B5부터 B11까지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합니다.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요.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기 위해서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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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또는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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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뒤에다가 원자를 붙이겠습니다라고 원을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천단위 구분기호와 원을 붙여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C5부터 C10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서 표시 형식의 백분율 스타일 클릭합니다. 다음은 A11셀을 선택하셔서 한자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총 개, 개자에서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한자키 누르시면 한글, 한자 변환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한자를 선택하시고 변환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F8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복사를 누르시고요. F8셀에 있는 값을 복사해서요. B8셀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라고 클릭하시고요. 값만 붙여넣겠습니다라고 선택하시고 그 다음 곱하기 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합니다. 그래서 값과 곱하기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곱하기 7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A4부터 D11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서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그 다음 C11부터 D11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테두리에 가셔서 대각선 방향 테두리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테두리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작업 다시 2번에 서식 작업하셨고요.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서는 조건부 서식입니다. 첫번째 데이터 A4부터 선택하셨고요. H14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 폼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수식을 입력할 거니까 등호 입력하시고 AND 함수 입력합니다. AND 함수 입력하시고요. 결석 횟수가 0이고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일 때 모두 만족합니다. 그래서 AND 함수 사용했고요. 결석 횟수가 입력된 C4를 클릭하되 달러시 달러 4라고 되어 있습니다. F4를 2번 누르셔서 달러시 숫자 4로 바꾸시고요. 그 값이 0과 같습니까? 다시 평점에 가서 H4셀을 클릭하되 F4, F4 2번 누르셔서요. 그 값이 크거나 같다 80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가로 닫으시고요. AND 함수를 통해서 두 가지 조건을 작성했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서식을 클릭해서 문제에서 글꼴 색깔을 표준색에 녹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색에 녹색 그 다음 글꼴에서 굵은 기울인 골 선택하시고요. 두 가지 서식을 지정하셨다면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계산 작업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성별이 남자에 해당한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기말 점수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을 따로 입력하라는 언급이 없다면 현재 작성된 데이터의 일부를 사용하셔서 조건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커서를 D14셀에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평균 값을 구할 거니까 D-Average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A2부터 D12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는 기말 점수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조건은 성별이 남자에 해당한 B2부터 B3까지 선택해서 필드명은 성별, 조건은 남자라는 조건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렀더니 평균 값이 구해져 있는데 올림에서 한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Roundup 함수 사용하시면 되겠죠. equal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Roundup이라고 입력합니다. 맨 끝에 가서 마우스 클릭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다라고 심표 1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되는데 제가 오타가 있었네요. Roundup, D자를 입력하고요. 그리고 나서 자릿수 지정하고요. 엔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79.7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평가입니다. 문제에서 평가는 J3부터 J10까지인데요. 사원별 1차 연수, 2차 연수, 3차 연수에 대한 평균과 점수 평가표를 이용해서 평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평균 값이 구해줘야 될 것 같고요. J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평균 값을 구한 함수 equal Average 함수 이용합니다. 그 다음 1차부터 3차까지 G3부터 I3까지 선택하고 엔터 그럼 평균 값이 구해져 있고요. 이 값을 아래쪽에 있는 점수 평가표에 가서 찾고자 합니다.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lookup 함수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equal 다음에 다 커서 갖다 놓으시고 Hlookup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평균 값을 가지고 심표 아래쪽 평가 점수 평가표에 가서 점수 평가표의 이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범위 정한 표의 두 번째 행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아니니까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소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생산번호입니다. 제품 코드 옵션 번호를 이용하여 생산번호를 계산하고 A18부터 A24 영역에 대문자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대문자로 표시할 거니까 UPPER 함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제품 코드부터 가져와 볼까요? 먼저 제품 코드에서 앞에 있는 두 글자만 추출하고자 합니다. 두 글자 그러면 커서를 갖다 놓고요. 제품번호 다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equal UPPER 문제를 잘 봤더니 제품 코드는 AT01이라고 된 거를 대문자로 표시하니까 UPPER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제품 코드가 있는 B18셀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M% 그 다음에 큰 단표 문 껐서 빼기 그 다음 또 한 번 옵션에서 A만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LEFT 함수가 필요한데요. LEFT 그 다음 옵션에 가서 신표 한 글자만 가져오겠습니다. 지금은 다 UPPER 함수 안에 들어 있습니다. 소문자 A를 가져와도 본문자로 표시가 되실 거고요. 또 연결해서 M% 하이픈 입력하실 때 큰 단표 문 껐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숫자 15는 굳이 뭐 대문자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가로 닫고 네 그리고 나서 M% 15라는 숫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번호를 선택하고 엔터 누르시면 아 지금 뭐가 하나 잘못됐다고 표시가 되죠. 뒤쪽에 뒤쪽에 있는 하이프는 굳이 여기서 가로 안에 넣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EFT 다음까지만 가로 닫고요. 그리고 나서 엔터 누르시면 다시 한번 제가 여기 M%를 빠뜨렸습니다. 엔터 눌렀더니 값이 구해지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모든 영문자에 대해선 대문자로 표시하기에서 UPPER 함수 사용했습니다. UPPER 함수 사용했고요. 그 다음 옵션에서 왼쪽에 있는 한 글자만 추출하기에서 레프트 함수 사용했고요. 그 다음 번호는 그냥 가져오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사이사이에 제가 아까 오류가 났던 거는 M% 함수를 사용하거나 또는 문자를 연결하실 때 Shift 누르고 숫자 7이라는 M% 기호를 이용해서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가 빠져서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아래쪽도 한번 연습을 하고요. 아래쪽에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QUAL UPPER 대문자로 바꾸겠다 제품 코드를 가져다가 그 다음에 하이픈을 연결할 건데 그냥 하이픈을 쓰지 않고 연결 기호 M%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하이픈 입력하시고요. 항상 M% 입력하시고요. 레프트 함수 이용해서 우리 옵션에 가서 한 글자만 가져올 겁니다. 여기까지만 입력하시고요. 가로 탔고요. 물론 여기에다가 뒤에 연결할 M% 기호에서 빼기까지 넣으셔도 사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닫았습니다. 가로 닫은 거는 대문자로 바꾸는 UPPER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았고요. M% 다시 한번 큰 따옴표 묶어서 하이픈 넣으시고요. 또 M% 번호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엔터 누르시면 정상쪽 구해지고요. 아래쪽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결근처리인데요. 출근일 조퇴 지각을 이용해서 결근처리를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근일이 25일 이상이면 0으로 표시하고 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조퇴처리와 지각처리 중 큰 값을 표시해라. 네. if 함수도 필요할 거고요. 큰 값을 표시하기 해서 max 함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 조퇴처리는 두 번에 결근처리 한 번으로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고 지각처리는 세 번에 한 번으로 결근처리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함수는 if와 max와 라운드 함수 사용할 거고요. 커서를 제28셀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 if 만약에요. 문제를 천천히 풀어 가보면요. 출근일이 25일 이상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결근이 없었죠. 0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25일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0으로 처리할 25보다 크거나 같으면 0으로 처리할 거고요. 심표 그렇지 않다면 이제 조퇴와 지각에 따라서 큰 값으로 처리할 건데 큰 값을 처리하는데 라운드 함수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라운드를 우선 빼볼까요? 라운드는 반올림하는 함수인데 라운드를 빼고 맥스 최대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최대 값 조퇴와 지각 중에서 큰 값으로 처리하겠다. 조퇴는 몇 번 이라겠죠? 두 번 이라 했습니다. h18셀 나누기 2라고 입력하고 심표 그 다음 지각은 i3은 지각은 세 번에 대해서 한 번으로 처리할 거니까 나누기 3으로 하고요. 맥스에 대한 가로 닫고요. if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얘는 25일 이상이니까 결근이 없었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했더니 큰 값 지각이 많았으니까 2라고 나왔고요. 1.5 1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문제에서요. 구한 값을 반올림에서 정수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함수가 사용이 된 것 같고요. 반올림을 어디서 해야 되냐. 25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0까지는 반올림이 필요하지 않죠. 나누기를 하면서부터 소수 자릿수가 생기는 거니까 맥스 앞에다가요. r-o-u-n-d 라고 입력하시고 맥스 뒤에다가 가로 닫아주시면 나누기 한 값을 반올림 해서 정수로 표시하겠습니다. 라운드 가로 열고 맥스를 문거 주시고 심표 그 다음 자릿수를 정수로 표시할 거니까 0이라고 입력하시고 라운드에 대한 가로 닫고 if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이제 값이 정수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에서는 사원별 한글 액세스 파워포인트 엑셀 중에서 두 과목 이상이 80점 이상이거나 오할 함수가 필요하네요. 그 다음에 네 과목 평균이 80점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f28셀 선택하시고요. equal if 만약에 줄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니까 오할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if 만약에 오할 조건을 넣을 건데 조건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대요. 두 번째 조건은요. 카운티 if 함수를 통해서 한글 액세스 파워포인트 엑셀 중에서 두 과목 이상이 80점 이상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카운티 if 가로 열고요. 한글부터 엑셀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심표 조건은 크거나 같다 80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 카운티 if를 통해서 80점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몇 개인지 세겠죠? 크게 두 개 이상이면 된대요. 크거나 같다 이라는 조건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 다음 심표 해서 첫 번째 조건에 대해서 작업을 끝내시고요. 두 번째 조건은 뭐라 하겠냐면 평균값이 80점 이상입니까? 조건을 주래요. 평균값을 고하게 해서 Average 함수가 필요하겠죠? 가로 열이고요. 한글부터 엑셀까지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그 값이 크거나 같다 80이라고 입력하시고 or에 대한 가로 닫고 심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합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고 if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한 데이터에 합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하나 또 실수한 게 있네요. 문제에서 음 Average 함수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Average 함수를 사용하면 틀린 거겠죠. 지금 봤더니 if하고 count if하고 or 함수만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Average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요. 평균값을 구하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문제를 다 안 읽으면 틀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실수하시면 안 되고요. 평균값을 구하기에서 제가 가로로 묶어서요. 한글 한글 더하기 액세스 더하기 파워포인트 더하기 엑셀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이 값을 나누기 4를 해주면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 눌러서 다시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면 정상적으로 값이 나옵니다. 시험장에서 이렇게 실수하는 게 나는 정말 맞았다 라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문제를 잘 안 보였을 때 이렇게 감점이 되겠죠. 문제에 제시된 함수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계산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T15셀 선택하시고요.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이름을 정의한다. T15셀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다가 할인율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F13셀 선택하고 이름 상자에다가 영업 이익 액 합계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릅니다. 이름 정의를 다 하셨다면 D15셀을 선택하시고요. 우리 시나리오 관리자를 이용해서 보고서를 만들고자 합니다. 데이터에 가셔서 가상 분석에서 시나리오 관리자 클릭합니다. 첫 번째 추가 버튼 누르시고요. 시나리오 이름은 할인율 인상 이라고 입력합니다. D15셀의 값의 변화를 보실 거고요. D15셀의 값이 현재는 30%인데 40%일 때라고 입력하시고 추가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을 할인율 인하라고 입력하시고요. D15셀의 값이 20%일 때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두 가지에 대한 시나리오 요약의 결과를 보고자 합니다. 요약 버튼 누르시고요. F13셀에 대한 결과를 보고자 합니다. F13셀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앞에 만들어지고요. 문제에서 시트 위치를 바꾸라 하신다면 그때 위치를 바꿔주시면 되는데 앞에 위치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피버 테이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 현재 데이터에서 가장 주의할 게 있습니다. 아래쪽에요. 셀 병합된 합계가 있을 때 그냥 범위 정하지 않고 피버 테이블을 만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삽입에 가셔서 피버 테이블을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B3부터 I13까지 선택이 되고요. 그냥 기존 워크시트 하시던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B19세 선택하고 확인 맞게 됐는데 이 상태에서 보고서 부서명을 보고서 필터에 갖다 놓을까요? 두번째 근문연수를 행에다 갖다 놓고요. 성별을 열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 기공급과 성과수당과 지급액을 갖다 놓으시면 지금 슬슬 뭔가 보이신가요?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예 여기 비어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비어있음 비어있음 이게 아직도 뭔가 잘못된지 모를 수 있습니다. 다시 다음 갈게요. 이 상태에서요. 문제에서 개호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피버테이블 도구에 디자인 탭에 가셔서요. 개호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그룹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문년수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갑니다. 시작값을 1 제대값을 20 단위값이 5년 단위니까 5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눌렀더니 비어있음이 생긴다고 가끔 질문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어있음이 왜 나올까요? 위쪽에 합계라는 영역이 셀 병합된 영역 굳이 피버테이블로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범위 지정이 잘못됐구나 라고 수정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원본 변경에 가셔서요. 위쪽에 B3부터 다시 한번 범위를 I12까지만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정상적으로 값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그룹이 필요하겠죠. 그룹에 가셔서 1 그 다음에 20 그 다음 단위는 5라고 입력하고 확인하시면 정상적으로 값이 표시가 됩니다. 혹시나 제가 작업을 하는데 잘못해서 합계를 포함했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위쪽에 옵션에 가셔서 데이터 원본 변경에 가셔서 범위를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룹 단위까지 작업하셨고요. 그 다음 안한 거 오른쪽에 열 레이블이 있는 값을 행 레이블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문제에서 요구한 상황 처리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D21부터 F35까지 영역에 대해서 심표 스타일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범위 정하신 다음에 홈의 표시 형식에서 심표 스타일 클릭하시고요. 열 너비 열 너비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 문제 작업하셨고 이 문제에서 주의할 거 합계 이렇게 셀 병합된 피버 테이블로 작성하지 않을 영역까지 포함하지 않는 거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 첫 번째 매크로 문제고요. 매크로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상태 표시줄에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가족수당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가족수당을 구하기 위해서 H3자를 선택하고요. 가족수 곱하기 55,000원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소식을 복사하시면 가족수당을 구할 수가 있고요. 문제 특별히 서식을 언급이 없으니까 가족수당까지만 구하시면 됩니다. 이제 지금 매크로 기록하는 거를 기록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삽입 탭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우리는 타원을 선택합니다. 기본 도형의 타원을 선택하시고 위치는 J3부터 그 다음 K4까지 드래그합니다. J3부터 K4까지 선택하시고요. 텍스를 가족수당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 가족수당을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홈에 가셔서 맞춤해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클릭합니다. 다음 두 번째 매크로 서식 지정을 다 하셨다면 이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도형 하나를 그리고자 합니다. 우리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서 사각형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위치는 J6부터 K7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텍스트를 서식 지정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 서식 지정을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텍스트는 홈에서 맞춤해서 세로 가운데 가로 마우 클릭하셔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두 문제 작업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차트 문제입니다. 현재 차트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작성된 차트의 다섯 가지 서식입니다. 2월달의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표시되지 않도록 데이터 범위를 변경하라고 했습니다. 2월달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 또는 키보드 딜리트 눌러서 삭제하시면 되겠고 합계를 선택하시고요. 표시기는 꺾은 선형 바꾸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보조축을 선택하시고 닫기 버튼 누르시면 꺾은 선형을 오른쪽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차트 제목을 표시하기 위해서 레이아웃의 차트 제목의 차트 위를 클릭하시고 기존 사용자 이름을 지우시고요. 영업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영업 현황에서 마우스 오른쪽 글꼴을 궁서로 바꾸시고요. 크기는 14로 바꾸시고요.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인 꼴로 바꾸는 두 번째 제목에 대한 서식 작업하셨고요. 세 번째 합계에서 특수 영업팀을 클릭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세로 갑축의 눈금의 단위를 세로 갑축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가셔서 표시 단위를 천이라고 했습니다. 천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단위 네이블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체크된 상태에서 닫기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천에서 마우스 오른쪽 표시 단위 서식에 가셔서 맞춤해서 텍스트의 방향을 가로로 바꾸시고 닫기 버튼 누릅니다. 다음 차트 위치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이동을 클릭하셔가고요. 새 시트에다가 차트 작업이라고 차트 위치를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기타 작업 앞쪽에요. 차트 작업이 하나 생기면서 차트가 옮겨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모의고사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